찬바람 올 때 생각나는 메뉴죠 버섯이 왜 이렇게 많아? 버섯이 진하게 나는 버섯 정불! 특허받은 기술로 만들어 쫄깃한 메밀국수입니다 대한민국!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여자 유노구달입니다 제 메달의 숨은 공신은 아미님 저는 말린님 한 번 주세요 만두사리 하나하나만 넣어주세요 선생님 저희도 만두 좀 주세요 우리 도전자 군단을 위협했던 도전자 군단이 있었을까요? 와, 없었습니다 그죠, 시작보다 가만히 한 판입니다 으악! 뭐야? 신기술, 신기술입니다 뭐야! 이거 안 되지! 아, 이러다가 잘 지겠는데? 깔끔하게 패배 인정하고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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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